어? 할배! 할배! 왜 그래요? 할배!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할배와 드래곤볼! 내겐 모두 소중해요! 그리고요! 이 여의봉도요! 할배! 이 여의봉만 있으면 할배와 드래곤볼을 모두 보호할 수가 있어요! 좋아요! 할배 먼저 하세요! 아하! 오세요! 싫어요! 안 됐어요! 할배! 정말 시원한데요! 괜찮으세요? 할배! 골반이 밝아집니다! 예! 아 Louise! 헤헤헤헤